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틀째고 그 다음에 약간 바빠요. 진도는 전체 다 끝납니다. 뒤로 안 밀릴 건데. 거기 50회지 한번 봐볼래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그럼 물청은 해년마다 문제가 배정이 돼요. 반드시 배정이 되고 또 만약에 모의고사를 보거나 아니면 동영 같은 걸 봐도 꼭 배정이 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거든요. 물청은 그냥 100%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령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론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 나가 있는 교재에 있는 것 정도만 풀 수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자 이거 한번 봐볼게요. 물청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정리하고 됐고 여기 보면 여기 현재 이렇게 물권제하고 현재라고 되어 있죠. 물청이 들어오면 가장 문제가 많이 바뀌는 게 어떤 거냐면 과거의 문제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침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결과를 제거하는 건 아니에요. 결과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물청은 지금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하는 거고 과거가 아니라 얘는 현재를 제거하는 것들이거든요. 차이점이. 그 다음에 혹시 비용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을 할 때에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낼 때가 있거든요. 비용과 관련된 것도 아니에요. 이 물청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갑에 집이 있고 의뢰 집이 있는데 이게 지금 텃밭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텃밭이 있어가지고 혹시 돌담이 옆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의뢰 입장에서는 이 돌담의 소유권이 의뢰였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토지가 침해됐으니까 방해를 제거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다고. 그럼 양쪽 다 물청이 있는데 양쪽 물청 중 이 바위를 제거하려면 한 5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물청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건 실제로도 규정 자체가 아예 없고 판례가 그냥 청구를 하는 사람의 반대 당사자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청은 먼저 청구하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이걸 풀어내는 게 학설이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가 많다는 건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요. 비용에 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손배청이 있잖아요. 이 손배청은 물청과 관계가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손배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니까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예를 들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럼 안 돼요.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고의 과실을 뭐라고 했어요. 여기 과실은 불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반드시 치매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치매 가능성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과거, 그 다음에 결과, 비용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물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종전소유자는 조심할 거. 현재 소유자 해야 되는데 종전소유자라고 한다든지 이건 별표시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물청은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청구해도 소멸시효 대상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소멸시효 대상 이거고요. 간접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고 점유 보조자는 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5번은 꼭 체크 안 하세요. 이거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데 간혹 가다가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는 방에 뭐만 되는 거죠? 제거 청구권하고 예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방 청구권만 가능한 거지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의 과실은 요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처럼 손해배상과 함께 행사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청하고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같이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점유물을 동그라미 치세요. 점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얘를 부르는 명칭은 상당히 많아요. 점유 보호 청구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점유 보호 청구권하고 같은 맥락인데 점유 보호 청구권은 반드시 전제가 침탈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기나 행령에 의한 것은 침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청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선의 특별 승계인한테는 행사가 안 되는데 요건 확인해야 돼요. 문제로.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만 됩니다. 요 1년만 되는 거고 요게 출소기간이에요. 출소기간은 무슨 의미냐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다는 건데 우리 시험 범위에 출소기간은 딱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 하나밖에 없으니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침탈입니다. 점유을 바라는 침탈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요걸 가장 많이 내는 것 같아.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저당권에서 반환 청구 요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처음 지문을 보다 보면 실수만 안 하면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밑에 지문 한번 봐볼게요. 물청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 물청 줄여가지고 물청은 침해자의 고의의 과실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 나오면 이 손해배상은 물청 때문에 손해배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법행위에요. 불법행위. 전제가 그래서 750조에 불법을 전조로 해서 손해배상이 나오는 거고 얘는 침해가 되어야 되잖아요. 침해 가능성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물청하고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것만 체크하면 돼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간혹 물어보는 게 세 번째인데 요건 좀 줄기차게 나오는 것 같아. 이건요. 물청하고 물권입니다. 물권이 있기 때문에 물청이 있는 거죠. 물권은 뭐뭐에요. 물권이 뭐뭐가 있죠. 예를 들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있을 거 아니에요. 물청은 뭐가 있는 거예요. 물청은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예방청구권. 이게 물청이란 말이야. 그러면 물청과 물권은 두 개를 분리해서 따로 처분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에 대한 반환, 방해제거, 예방이 들어오는 거고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에 대한 반환, 방해제거, 예방이 들어오는 거라고. 이게 물권과 물청을 분리해서 따로 처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리할 수 없다. 이거 조심을 할 거라는 거죠. 이게 의외로 잘 물어봐요. 의외로요. 그다음에 네 번째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권 말고 제한물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제한물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다툼이 있어요. 학살 다툼이. 그래서 이건 물어보질 않아요. 물어보면 소유권을 전제로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소유권에 기한 물청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10년짜리, 20년짜리, 50년 뒤에 청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안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5번. 물청은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특정인이에요. 특정이 누구예요? 현재 침해자예요. 그래서 실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이 뭐냐에 대한 다툼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하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 아니니 그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랬더니 물청은 채권은 채권이에요. 채권인데 순수한 의미인 채권은 아니고 특정인에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거 특정인에게만 청구한다는 거. 그럼 염려가 되는 자, 침해할 염려. 여기도 체크해 놓으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침해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청은 침해가 돼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 지금은. 자, 6번은 항상 조심할 거. 지역권, 저당인데 처음은 저당권으로 나올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저당권이더라고요. 저당권은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반환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뭔만 되죠? 방해, 제거와 예방만 되는 거고. 자, 유치권은 준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유치권에 대한 물청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와. 그런데 유치권의 생명이 뭐라고 했죠? 점유권이에요. 그럼 점유권에 대해서는 물청이 돼야 안 돼요?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로 인정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유치권에 대한 물청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그랬던 거. 자, 8번 별표시. 자, 미등기 매수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다시 논점. 이거 미매수자잖아요. 매수라는 건 매매가 됐다는 거죠. 매매가. 그럼 미등기니까 등기는 안 된 거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조문상의 186조에는 법률행위, 매매,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등기가 안 됐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물권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자체가 없다고. 그럼 소유권이 없는데 이 소유권을 가지고 물청을 행사한다?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있어요? 원래 매도인. 매도인은 당연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매도인을 대위해서는 돼야 안 돼요? 매도인을 대위해서는 된다, 안 된다, 되는데 직접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이 매수자가 뭘 가지고 있을 수는 있죠? 점유권을 만약에 가지고 있어. 등기는 아직 안 됐어. 그렇죠? 그럼 소유권은 없죠. 그런데 뭐는 있어요? 점유권은 있죠. 그럼 점유권을 가지고 물청은 돼야 안 돼요?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점유권을 가지고 물청은 되지만 소유권을 가지고는 안 되지.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은 일반인들은 소유권 등기를 치면서 점유를 개시하는 걸로 보거든요. 우리 판례가 추정을. 그럼 매수인은 지금 점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등기도 안 가져온 거잖아요. 그럼 점유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다. 그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위는 가능하지만 직접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지문 중에 점유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안 되는데 점유권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 아셨죠? 문제를 풀 때. 그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보더니 직접 소유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유권을 가지고 물청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반환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미등기 매수인은 다각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을 종전 소유자 보인가요? 소유권을 이전에 격려해 준 자, 격려해 준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현재 물권자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 물청이 돼야 안 돼요? 될 수 없다. 이렇게. 자, 직접 점유자는 알 거고 간접 점유자도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점유 보조자는 안 되죠. 저의 보조자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2번에 물청을 여기처럼 특이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거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렇죠? 약속에 의해서 소유권, 물권하고 물청을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특이하게 의해서도 분리가 안 됩니다. 물권법은 전부 다 강행 규정이에요. 99%가. 그 생각하면 되고요. 이무 규정이 없어요. 비용 상환 빼고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이무 규정이지만 거의 대부분 강행 규정이니까. 자, 점유보호 청구권 보이죠?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나오지 않고 지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점유물이라 그래요. 점유물, 보호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점유물이 딱 보이잖아요. 아, 그럼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그럼 침탈해야 된다. 사기 행령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침탈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만 되는 거죠? 1년. 1년이 지나버리면 도저히 안 돼. 그런데 뭐는 돼? 소유권은 영구니까. 소유권은 가능하겠죠. 이거 제일 잘 냈어요. 이거 사기. 사기는 안 돼요. 반환, 점유물 이렇게 보이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전제가 뭐라고 했어요? 침탈이어야 돼요. 침탈. 절도 강도해야 되지. 이걸 사기당해가지고 횡령당해가지고 넘어가는 건 안 돼요. 자, 2번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봐요.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보입니까? 이 지문도 정말 환장합니다.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자, 누구라고 해버리냐면 간단히 하자고. 이걸 이해하면 되니까. 이 사람이 임차인 생각해 볼래요? 임차인. 자전거를 빌려 타는 임차인 한강에서.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임대인. 그럼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누구한테? 병이라는 사람한테 임대인 의사에 반해서 나 대신 너가 타, 너가 타 하고 인도를 해준 거야. 그런데 임대인은 인도하지 말라고 했어. 인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도한 거죠. 이게 과연 침탈이냐가 문제가 된 거야. 이 사람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뺀다는 침탈인가요? 그랬더니 침탈이다, 아니다. 침탈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침탈이 아니라면 점유물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포인트입니다. 임대인 의사에 반하여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임대인 의사에 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점유물을 양도했다고 해서 양도했다고 해서 그게 침탈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임차인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인이 야 너 전대하지 마, 양도하지 마 라고 했어. 그런데 임차인이 전차인한테 양도한 거야. 이해 되죠? 그러면 여기 누굽니까? 소유자, 임대인은 가서 점유물 반환 청구 이게 침탈이냐 이거지? 된다 안 된다? 안 돼. 소유물 반환은 돼, 안 돼. 그건 되는 거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소유권은 제한이 없거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제한이 없는데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이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나가 침탈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만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선의 제3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특별 승계인이 이게 3자입니다. 안 되면 제3자라고 하세요. 제3자가 아기라고 되어 있죠? 아기 보이신가요? 그럼 대, 안 돼. 대, 근데 이 사람이 선의, 이게 선의 3자야. 선의 3자에게는 점유물 반환이 된다 안 된다. 점유물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뭐는 되죠? 소유권은 가능하죠. 소유권은. 그래서 여기처럼 3자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다. 왜 된다는 거죠? 악이었으니까 되는 거야. 악이. 만약에 선이었으면 돼야 안 돼요? 선이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이. 선이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승계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가비라는 사람이 자전거가 있었는데 이걸 을이 훔친 거야. 그럼 을을 뭐라고 불러요? 을을 뭐라고 부르죠? 도둑놈. 그렇죠? 도둑놈인데 이걸 다시 훔쳐간 거야. 병이. 훔쳐온 물건을 다시 훔쳐간 거예요. 그럼 선이에요? 악이요? 악이지. 훔쳐온 물건을 알고 있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장무라비. 장무라비. 그럼 얘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점유권에. 된다 이 말이에요. 악이자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도둑질 해가지고 가져온 걸 모르고 산 거야. 선이. 선이. 그럼 점유물 반환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얘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자전거. 그럼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그렇게 가지고 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전거를 을이 훔쳤습니다. 훔쳤어요. 그럼 도둑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매매를 했다고.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A라는 사람은 얘가 도둑놈인 걸 알고 있는 거야. 악이자.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이걸 매매를 통해서 가져왔는데 도둑놈인 줄 모르고 산 거지. 얘는 뭐예요? 선이. 점유자. 그러면 이 소유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럼 점유권을 가지고. 지금 점유권이 우리 지금 대상이니까. 점유권을 가지고 얘한테 악이잖아. 이 3자. 이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3자입니다. 승계인들. 그럼 이 사람한테는 청구가 돼? 안 돼? 이건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선의자였어.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특정 승계인에게는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았어. 상속인이 누구냐면 C. 그런데 이 사람은 선의예요. 이 사람은 악의 불문의요. 불문하고. 이건 상속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제 3자의 아니예요. 3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반환청구. 점유권에 대한 반환청구가 돼야 한대요. 이건 무조건 되는 거야. 선악을 불문하고. 이 사람은 포괄승계인. 얘는 포괄. 포괄승계인. 그 다음에 얘는 누구예요? 특정 승계인. 특정 매매. 특정 승계인.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그래서 특정 승계인은 누구한테는 안 돼요? 아니 선의는 안 되고. 악의는 되고. 포괄승계는 싹 다 되는데. 우리 시험은 얘를 낼까요? 얘를 낼까요? A, B. 얘를 보통 내는데 여기까지 같이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 이걸 내는 거니까. 아셨죠? 그런데 소유권은 제한이 없어요. 소유권은 A든 소유권은 B든 소유권은 누구든 상관없어요. 소멸쇼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고. 점유권만 제한이 있는 거예요. 점유권만.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점유물 반환청구권 있잖아요. 점유물. 이거요. 몇 년이죠? 1년. 이거 제척기간인데 제척기간 중에서도 출소기간이에요. 이건 소송기간. 소송기간. 반드시 이 안에 소장을 제출해야 돼요. 1년이 넘어버리면 돼, 안 돼요? 안 돼. 단, 소유권에 기한 물청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셈을 낼 때에 소유권을 가지고 내겠어요? 점유권을 가지고 내겠어요? 점유권. 소유권 안 내. 소유권은 만능이기 때문에. 아셨죠? 아 Ele? 안 돼.